.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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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Bing 뭐하지? 쟤네들? 뭐하 behavior 잃을 게 없어 로고됐나 오 쟤 어 CHAE 쟤 x2 쟤 저희들끼리 싸운다 쟤들끼리 전쟁이야? 오 어 그러면 형님 가서 뭐하니? 한번 어깨 주물러 줘 무하니 하면서 어깨 주물러 줘 어 한번 가시구요 어 좋아 좋아 좋아요 1명 더 있을 lại 2명 더 있어야 저희들끼리 싸운다 저희들끼리 싸운다 저희들끼리 전쟁이야? 형 그러면 형이 가서 뭐하니 하면서 어깨 한번 주물러줘 뭐하니 하면서 어깨 한번 주물러줘 어 한 명 가시구요 어 좋아 좋아 좋아요 한 명 더 있을거야 둘이서 싸웠으면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을거야 거침없네 전진하는 것봐 저거 달려간다 달려가 어 가시구요 아 수고요 아 형 형 걔 내가 죽인 애야 어 맞아 맞아 얘네들 팀이야 팀 걔 템은 있어? 걔 뭐 무기는 들고 있었어? 아니 아니 어 거 기간척 하나 들고있던데 아 그래 아 그럼 죽여 그럼 죽여 그럼 사정없이 죽여야지 정리 깨끗하게 하구요 나 4분의 1 남았어 이제 깔끔하게 죽여야지 템 총 들고 있는 애들은 깔끔하게 죽여야지 예전에 예전에 러스트 할 때 천양이가 했던 유행어가 있어요 유행어가 아니라 걔가 항상 죽이고 하는 말이 있는데 원래 이 게임은 죽인 다음에 누군지 확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부족을 오지게 죽였거든요 일단 무조건 죽인 다음에 확인해야 된다고 형 오 오 아 죽었어 어어어어 정의임 잠깐만잠깐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거의 총 못먹게끔 내가 총을 막 쏠게 내가 총으로 견제해가지구 거기 못 먹게 내가 견제에 놓을게 잠깐만 괜찮아 아 한명 저기 로그 되있네 로그 떴네 로그 떴어 어어어 서로 로그를 알아보겠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나 오늘 로그 끝나가는데 형 빨리 나와 빨리 나와야돼 오케이 빨리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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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이미 로그가 되있기때메 어 그러네 오케이 야 정의힘 쟤가 이제 또 튀어나오네 여기서 정의힘이야? 응 와 아까 개구만 어 너 이제 슬슬 끝날 때 됐거든 나 끝났어 나 끝났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달라붙어 달라붙어 오케이 오케이 정의힘 이 새끼는 진짜 응징해 줘야지 아까 쟤 때문에 개노잼 돼가지고 유튜브 편집할 각인데 이따가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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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안떠 안떠 아직 안떠 니 뒤에서 니 뒤에 어 그쪽 계속 나가면서 왼쪽에 왼쪽에 그쪽 아니야 왼쪽에 왼쪽에 어 요 이쪽에 있긴 했거든 잠깐만 아 저 사람 아니네 어디론가 도망갔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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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리가 없어 도망 좀 갔을거야 그 왼쪽에서 빨간색 있었어 왼쪽에 빨간색 총 쏘였들려 총 쏘였들려 총 쏘였들려 총 쏘였들려 총 쏘였들려 어디지 어디지 왼쪽 형이 쏘는거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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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있네 저기있어 와이퍼랑 싸운다 와이퍼 싸워 어떡하지 와이퍼 죽여버려? 아냐 아냐 일단 몰라 어디서 걔 어딨어? 와이퍼 죽여도 상관없어 걔 어 나한테도 쏘네 나한테도 쏘네 저 새끼들 저거 아까 이쪽으로 쏘던데 어딨지? 와이퍼 죽인다 그냥 어 죽여도 돼 아 잠깐만 와이퍼 착한거같은데? 와이퍼 와이퍼 제거 와이퍼 제거 와이퍼 제거 오케오케 나 위에 하나 돼요 제거 어 깜짝이야 그냥그냥 차라리 로고대고 로고대고 템 되찾아 템 제찾아 거기 두명있어 거기 두명있어 아 이따 한마리 죽였어 오케이 한명 도망갔어 정예인 도망갔어 정예인 그새끼를 죽여야돼 그럼 형 따라갈게 아 내 시체 이거밖에 없다고 저기 두명 저기 두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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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DOA이랑 DOA이랑 정예인 두명있다 저기 어어 DOA 쟤도 아까 봤던가 저번에 봤던가 그런 아이디 비슷한거 같은데 옛날에 자 좋아좋아좋아 오늘 정예인 무조건 잡아야됩니다 아까의 복귀를 해야되는 오케이 정예인 무조건 잡아야되요 정예인 컷 아 컷 아 컷 좋아서 간나 간나가 지금 어디에 여러분 정예인이 누군지 모르시면 만약 유튜브에서 편집된겁니다 얘땜에 영상 개망했었거든요 얘땜에 맵 출근 맵에서 나가는 출근만 진짜 하아 아 힘들었다 진짜 한 다섯번은 출근했어요 얘땜에 얘는 무조건 갚았어야되는 놀이였어요 오늘 최종 목적은 이렇다요 정예인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정예인 그렇게 개같은 정예인 어우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 아 내가 죽였어야 됐네 너무 아쉽다 아하 내가 목을 쳤었어야 됐는데 밥없어 밥? 숨어있을까 여기 숨어있을까? 밥? 어 밥 밥은 내다 밥은 없어 밥은 없어 정예인 누군지 모르면 아까 안본거야 나 이리와봐 좋아 좋아 쟤네들이 한번 더 올까 안 올까 더 오지 무조건 오지 쟤들은 내 아이템 안 먹고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래? 그럼 형 아이템 먹어 정예인 쟤 내 아이템 안 먹고 왔어 나 죽이다 아이템 그럼 형 혹시 시체 잠깐 짱깨 소리 짱깨 소리 짱깨? 어 짱깨 와이프 소리 아까 얘 걔네들다 와이퍼랑 와이퍼랑 걔네들이다 그러면 정예인 와이퍼는 정예인 쪽 아니야 와이퍼랑 두 명이다 목소리가 지금 그니까 정예인이랑 다 오이가 팀이고 다 오일이 팀이고 그리고 와이퍼가 걔네랑 싸우는 애지 지 혼자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끼어있는 저기 그 쓰레기 철거반 응 저기 저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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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가시구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 밑으로 지나 저기 밑으로 지나간다 살고자 살고자 밑으로 지나간다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있어 나무 뒤에 오케이 오케이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여기 나무? 오른쪽으로 돼 오른쪽으로 아무아 오 이 나무 이 나무 아오케오케오케 아유 안녕하세요 전 아유어어어 쓰러지시네 퍽퍽 쓰러지셔 아유 힘없게 쓰러지시네 아주 그냥 아유 좋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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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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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애 곧 샷건의 샷건 총알 10발인가 들고왔어 방금 거의 여기 서버 이쪽 입구 마비됐네 우리 땜에 이제 정해임한테 만족하면 돼 싱겁다 이제 싱거워 정해임 조심해 정해임 정해임 뭔가 우리는 적수가 없다 니가 오른쪽 봐 내가 왼쪽 살짝 볼게 알겠쓰 나무 뒤에서 나무 뒤에서 그렇게 숨어있으면 그렇게 있으면 다 보여 또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러 올겁니다 그러면 형템을 누가 가져갔을까 안먹은거 같애 그럼 그 템 먹으러가도 괜찮을거 같은데 그러면 그 템 먹으러가도 괜찮을거 같은데 근데 세이프존에 있지 또 아마 먹으실거야 아니야 세이프존 아니야 진짜? 세이프존 바로 앞에 돌 어 돌이였거든 큰 돌 그러면 그것 좀 찾으러 갈까 근데 정해인보다 와이퍼랑 얘네도 또 나올거 같은데 얘네들 이제 나 이제 들고 올 총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없을거 같은데 총알도 뭐 조금 총알은 오히려 남아있을수도 있겠다만 아 여기서 여기서 죽었던거 같은데 내가 없네 이 근처에서 어 여기서 죽었던데 누가 다 먹었나보다 먹긴 먹었을거야 저 돌에 끼어서 좋구나 먹긴 먹었을거야 아 왠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템을 먹고 걔가 다른데로 빠진거 같애 아니 죽었어 정임 죽였잖아 바로 아 그니까 걔가 아니라 새로운 제3의 인물인거지 아 제3자? 어 왠지 그런 느낌이야 죽였는데 템이 안나오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원래 템은 사라졌고 아 저거 총알이 없다 이제 근데 야 이건 뭐야 근데 이거 개쩌네 이거 어 그래? 이 총알 먹어 밑에 내 바로 밑에 오케오케오케 아리가 쪼 좋아요 아 근데 큰일났다 내가 배고프다 지금 배고파? 배고파서 체력이 달거 같애 괜찮아 일로와 일로 물 괜찮아 괜찮아 했잖아 물 먹어 물 근데 물은 또 차는게 게이지가 다른게 차 어 그 상관없어 어차피 둘중에 하나만 차있으면 돼 아 그런거야 되게 쉬운 생존게임이네 아크는 진짜 그놈의 고기 안먹으면 죽는데 아크는 무슨 열매를 하루에 백개씩 먹는데도 배고파서 죽어요 배고파 하는 일이 먹고 싸는거 밖에 없어가지고 이 게임은 진짜 진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지 그냥 똥이 요거 풀리면 바로 들어가서 세이브하자 그러자 왔노 정의임하고 왔노는데 애들이제 서버 끊은거 같애 내가 봤을때 서버 끊었어 이거 나가자마자 죽고 총도 다 잃고 할만 안나지 형같으면 할만 할만 나겠어? 우리같은 인내들 만나면? 바로 접속 끊겄지 빡쳐 샷번샷번 치고 다러갔어 그렇지 근데 정의임은 할만 없어 쟤는 정의임 아까 우리 진짜 우리 거의 게임 끌뻔했잖아 어? 에어드랍에서 아 왜왜왜왜 왜왜왜왜 정의임 말이야 에어드랍에서 우리 죽인 애가 정의임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입구를 탁 노려보고 있다가 나온다 크으 이거 대도시가서 애들 좀 죽이려고 했더니 여기가 핫플레이스네 그러네 로그시간이 상당히 길다 로그시간이 5분은 되는거 같다 내가 애들 끌어 땡겨볼까? 여기서 마이크쓰고 말하면 우리 위치 다 나오지 싶은데 근처에 있는 애들한테 아니 뭐 간단해 이렇게 총 쏘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어 거기서 있어 거기 있어 간단한거지 난 여기 있을게 불안해서 그런거지 아니아니 니 뒤치기 보는거 받아줄게 뒤치기 봐준다고? 응 로그 풀린다 가자 응 풀린다 풀린다 가자 가자 풀렸어 형 풀렸어? 나 아직 안풀렸어 안풀렸어 조금 남았어 아 오케이 나 풀렸어 아까 비슷한 방탄복 있었는데 그걸 뺏겼네 누군가 있을텐데 우리가 훔쳐있는걸 다 죽였는데도 그템이 안나왔다는거 지금 방탄복 있어? 지금 방탄복 있어? 어 지금 있어 가자 어풀렸다 제3자가 와서 가져간 느낌이야 뭔가 여기서 승리자가 있는거 같애 숨겨진 승리자가 있는거야 우리 많이 들어갔는데 저기 안에 와이퍼랑 정의힘 없으면 걔네들 진짜 나간거다 걔네들 빡쳐서 서버 끈거다 어 에어잡 나왔네 어디 리스폰 여기 아니야 음 맞아 여기 맞아 잘못 눌러서 월드 리스폰 했으면 랜덤으로 떨어져 아 그래? 아 더워 아우 신나게 피맛받네 아 더워 잠깐 내가 HP탄하고 AP탄 좀 줄게 오케이 아 너무 더워 아 너무 더워 밑에서 컴퓨터 두배가 열기 오진다 지금 와 너무 덥다 그러네 서버 종료시켰네 게임 종료 시켰어 와 텅 비었네 한명도 없네 음 필요없는 템들 좀 넣어두도록 하죠 이거 넣어두고 요거 넣어두고 요거 넣어두고 근데 빗물병은 뭐야 물을 떠야되는거지 어 떠야되는거야 9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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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필요없잖아 그치? 9미리 9미리 총 9미리 총 할 필요해 9미리 총 넣어놔 나중에 총 비컨 나오면 쓰면 돼 형 지금 줘? 아니 난 지금 필요없어 오케이 밴디지 이거 좋은가 밴디지 괜찮지 어 그거 니 스몰 두개 다 들고 있지 말고 한 다섯개 다섯개만 들고 있으면 돼 오오오오오오오오 에이치피탄 여기있지 나 체력 좀 갖고 가야겠다 체력이 아 너 창고에 너 lc피탄 많잖아 아 a 2피탄? 어 300 몇발이네 lc피탄 éij피탄은 많지 더 줄게 내가 창고 개많다 와 엄청맞다 템 5.56 HP탄 이리로와 내가 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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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먹어 오지게 나 될꺼니 하나 빨았는데 나 지금 자 잠깐만 잘못돈댔다 여보세요 한 발 한 발 눌렀어 미친 800발 됐어 어 그거 좀 넣어놔 이제 와 개오진다 800발 됐어 미쳤다 총알은 그 정도는 있어야 든든하지 이렇게 형이 맨날 혼자 다 해먹었구나 다 해먹었구나 방금 방금 먹었구나 아까 앞에서 정리했을 때 이렇게 다 해먹었구나 근데 치료약이 메디킷 아니잖아 그치 메디킷이지 원래 이거였나 치료약이 CIV 메디킷이랑 여러개서 CIV 메디킷이 50차는거에요 50 아 M.I.L 메디킷이요 M.I.L 메디킷이 빨간색 글씨가 100차는거고 아 그건 없네 이건 이거차야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CIV가 더 좋아하다 나는 아 아 이게 내 지금 아이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여기 넣어놨을 때 색깔이 달라가지고 템이 뭐 다른건줄 알았네 내가 아 오케이 맞네 원래 먹었던거 맞네 먹던거였네 그 허리띠 버리고 제발 허리띠 좀 버려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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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에어들아 한 번 더 먹으러 갈까? 아 에어컨 좀 두고 올게 아 너무 더워 엄히 에어컨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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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n oscar 눈뽕셰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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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 tu overthrow nants africa 난 기 rhetorile 멈축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시천자 테러 자 우리 이 서버에 사람도 4명이나 내쫓았는데, 에어드라 pipelines 먹으러 갑시다 아무지게 에어들어 먹으러 갑시다 지금 얼마야 스탯이 지금 최... 사람 좀 많이 죽여야겠다 레벨이 안올라 레벨이 안올라 레벨이 내가 지금 레벨이 몇이지? 난 11이야 나 경험치 3,264 남았어 나도 한... 나는 한 4,000 남았을려나? 나는 너한테 경험치를 다 몰아주는데 왜? 경험치를 뭐 많이 먹을게 없어 그거 업링크 같은거 한번 할때마다 200에서 250점씩 먹고 뭐 막 사먹으면 무조건 90점 이상 먹어 뭔가 한번 레벨업하러 다녀야겠네 내가 사람을 많이 죽여서 그렇지 싶다 그치 형은 유저들을 많이 죽였잖아 그래서 그런가 오늘 한 20명 죽인거 같은데? 에이 그 정도는 아냐 아니야 그 정도 죽였어 근데? 그만큼 죽이야? 아까 녹화하기 전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죽였잖아 저 에어드람먹고 다른 서버 가고 싶다 사실 에어드람먹고 다른 서버 가볼까? 이제 총알도 많고 총도 있겠다 왠지 이 서버 지금 사람이 없는거 같아 다 나간거 같아 몇번 어 몇번 죽어도 몇번 죽어도 이제 괜찮으니까 학살당해서 내가 볼때는 없는거 같아 애들이 우리 나갔는데 근데 파밍하기엔 이 서버 가져와 아 나갔는데 파밍하기엔 이런 서버 가져줬지 그래도 좀 피맛을 보면서 게임이니까 방송이니까 이 정도면 많이 본거 아냐? 많이 봤지 너무 많이 봤지 너무 많이 봐서 다른 데에서 지금 다른 뷔페 가야될거 같아 여기 여기서 먹을게 없어 다른 데 가면 상대방 피맛을 보는게 아니라 우리가 피토에서 우리 피토를 볼걸? 그런 재미로 하는거죠 우리가 한 피토 쓸어담고 있지 싶다 주섬주섬 약간 페트병에다가 송곳 찌는 것처럼 핏물 계속 나오는거 아냐 배에서 배라이 참총 schlemm 응 마다에서 뭐 구멍이 initiation 음 펄슈 점프 인증 강 다양해 деся 아직은 핵 유저 못 본 것 같아요. 이 게임에서 핵 유저 나오는 순간 망하는 게임입니다. 갑바 없는 애들은 진짜 HP탄 몇 방이면 에어드랍 진짜 멀리 있네. 엄청 멀리 있네. 진짜 멀리 있다. 에어드랍 먹고 다섯씩만 가면 되겠다. 차라리 이렇게 할까? 에어드랍을 먹고 녹화를 끄고 파밍 레벨업 할까? 그래도 되고 저기 리액터 쪽에 가서 사장만 해도 경험치 엄청 오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강제 레벨업을 해서 사람 많은 데로 빨리 가야지 다음 영상에 좋을 것 같아 근데 뭐 로비트 서버에도 한 스미명 정도 되는 방은 많으니까 가자. 사람 없다. 가자. 이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총알 뽑히는 거 아니야? 빠바바바밤 여기 누우면 진짜 텐물을 찾으러 오기도 못하겠다. 거기다 딱 중순간 딱 봤는데 정의임. 정의임. 정의임이면 진짜 돌아버리지. 돌면서 먹을게. 나 돌면서. 총 안맞게끔 돌면서. 따따따따. 어 총알 총알. 어 뭐 비존 나왔는데? 어 비존 그거 좋아. 나도 넣어놔. 어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 가자. 먹었어 먹었어. 가자 가자. 그러면 이대로 이대로 다섯시 방향 세이프티션으로 가자. 오케이. 자 유튜브에서 저희가 집으로 가는 길까지 별일 없으면은 여기서 엔딩 찍고요. 추가적으로 더 편히 이어진다 그러면은 뒤에 뭔가 눈물의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집 가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여기서 빈탈탈이라고 여기서 녹화 끊고 올라가길 제발 바랍니다. 어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다음에는 자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서버에 사람들 많은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재미나게 또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여기까지 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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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